물가가 잡히기 전에 증시가 선 반영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 아닌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했었다 이제 과거 형태가 될 거예요 주가적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주의시장 이제 한번 좀 점검만 하고 돌아가면 돌아봤을 때 기억이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차장님 어떤 거 한 가정도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지금 사실상 지난해 거의 뭐 증시를 좌지우지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물가와 금리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그거를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그런 와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두 달 연속으로 이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직도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연동기 대비했을 때 이렇게 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약간 기울기가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증시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들을 잠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연준 쪽에서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항상 자신하던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때 이 고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우리는 고용 견주하니까 이 정도 금리를 올려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가파르게 몇 회씩 단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연말 들어와서는 고용이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물가도 조금 잡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연준 쪽에서는 올해의 점도표상 최종 금리를 5% 초반 5.1%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올라갈 폭은 남아있지만 남은 FOMC 1년에 한 8번 정도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걸 단행할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도 좀 둔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그런 모습들은 좀 불행하지만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지 알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거대한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해서 정부의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들 위주로 오늘은 증시가 좀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2년에 휩쓸었던 물가와 금리, 올해의 물가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쨌든 기울기는 꺾였으니까 이 기울기 밑으로 얼만큼 꺾이지 문제인 거지 방향이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일단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일단은 꺾였던 물가의 흐름들이 올해에도 일단 상반기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처음 나오는 CPI가 우리 1월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13일 되는 그 새벽 10시 그 전날 10시 정도에 밤 10시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시의 어떤 상승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준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점도표상으로 금리를 일단 기준치를 높여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계속 피벗이었어요 연준의 피벗 이제 금리 인상 하던 부분들이 스무스해지면서 멈추고 이걸 이나까지도 생각하는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연준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준은 일단 이번에도 계속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좀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점도표상으로 그렇게 잡아놨는데 우리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2%와는 아직도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2%를 목표로 해서 매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또 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점도표상의 기준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게 갔을 때에도 이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연준 의원들이 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을 완전히 좀 꺾어놓는 그런 발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연초에도 그런 연초 효과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장이 좀 많긴 했는데 첫날 열린 증시에서 테슬라 이슈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 쪽 이런 쪽에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증시가 그쪽이 일단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거든요 다른 쪽들 메타라던가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슬라와 애플 같은 쪽들 주요하게 약간 성장격으로 하나 보는 쪽이고 거대한 유통을 이제 또 온라인에서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연초 효과는 못 받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주는 물가가 잡히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증시가 선 반영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테슬라랑 애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테슬라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테슬라가 지금 간밤에 12%가 넘는 폭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반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점들이 몇 번씩 있어요 계속 떨어지지만 않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매일매일 오르진 않고요 아무리 나쁜 주식도 매일매일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들이 10월에도 있었고 두 번 정도 있었죠 그리고 11월에도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들어와서 12월 마지막에도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1월 들어와서 이 상승분을 하루에 다 반납해버린 이런 파동이 나와버렸죠 이게 참 테슬라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냥 숙련 같은 부분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독보적인 판매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대체할 만한 전기차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더불어서 지난 6월이었죠 작년 6월에 북미에서 점유율을 9%까지 끌어올리면서 어? 와 북미에서 2위까지 점유율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완전 도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판매 대수 자체는 시장 캐파가 예전엔 이만했지만 점점 더 커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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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증가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절대적인 판매 대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점유율로 인해서 예전에는 전체 판매 대수는 작을지라도 90%를 테슬라가 팔았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이제는 예전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죠 GM, 폭스바겐, 스테레이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같이 전환을 하면서 이 빅트렌드 물결에 동참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빠르게 신 모델을 내놓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일단 동급 차량과 비슷한 포드의 마하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9%까지 갔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7.8%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아직 집계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6% 초중반까지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전기차로 해서 선도를 했지만 결국 많은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의 선택지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 풀 SD, 셀프 드라이빙 이런 것들이 있고 완전 자율주행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2단계 정도예요 아주 불완전한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만 쓰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고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는 선택지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또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쪽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동안의 자동차 업력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기업들이에요 신생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선택지가 딱 놓여져 있을 때 지금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어떤 차량들을 선택을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또 고민거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반짝 반등을 하는데 지금 고점대위에 와... 엄청 빠졌어요 너무 빠졌네요 맞아요 지금 이게 414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상 이게 뭐 최저로 보면 2019년도에 12달러가 안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나갔죠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이런 신생 기업이 나와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을 다 누르고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했었다 이제 과거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기를 2025년이 됐을 때는 전기차의 1위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GM으로요 그만큼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의 파워가 강해지고요 늦게 시작된 만큼 엄청나게 마케팅을 강하게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 판매하던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20만 대 이상을 팔아도 올해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의해서 전부 다 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지금도 테슬라를 마냥 좋게만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를 또 속였다 이런 얘기들이 또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악재가 겹겹이 쌓인 상태에서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도 그때 말씀드린 게 도대체 왜 이 전기차 시장 엄청나게 커질 건데 왜 도대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 테슬라를 팔아서 저쪽에 있는 트위터를 살까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인이 전기차라는 사업을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제 쪽 제가 저번에 나와서 정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제 사업에 대해서 어 돈 찍어내는 면허다 그래서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갑질을 가서 하려다 보니까 이 정제 업체들이 의리지만 초갑이에요 아무리 테슬라가 가서 야 이거 좀 우리가 쓸 테니까 내놔봐 해도 줄 게 일단은 없고요 많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케파가 부족한데다가 근데 갑질을 하면 당연히 안 주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업체들도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만 그냥 정말 의리지만 초갑의 위치에서 공급을 해줘도 거기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테슬라 만큼의 가파른 하락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22년 초에 고점이 183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125달러까지 하락을 일단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봉하고 주봉 제가 좀 먼저 볼게요 당연히 일봉상으로는 지금 지지 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일단은 이 마지막 2평선에서 그리고 매물대에서 계속 막히죠 여기도 막혔고요 여기도 막혔고요 그리고 121선 또 막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도하다가 그냥 막고 이제 쭈루룩 떨어져 버렸던 거죠 이거 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LG노텍 제가 점검을 해드릴 때 LG노텍의 최대 단점이 뭐냐 최대 강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최대 단점 애플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플이 지금 그걸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각 부품사에게 이제 수량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애플도 지금은 너무 많이 힘들구나 아무리 애플 쪽에 진심인 매니아층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구매해 주는 데는 1인당 1개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감소가 돼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애플 또 얼마 전에 이슈 나왔던 게 그 MR이라던가 XR 기기 이런 쪽들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그날 또 한 번 급락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애플 좋은 기업이고 시가총액 정말로 거대한 기업이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업임은 인정을 한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적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들어와서도 역시나 금리가 말씀드린 대로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성장형 산업들에게는 금리 부분 물론 여기에 쌓인 현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굳이 돈을 안 빌려도 돼요 다른 기업들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성장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는 기조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대와는 다르게 연준은 피벗을 올해에도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그런 기조로 봤을 때에는 애플의 주가는 수요 IT 기계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일단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지지대가 없고 주봉에서도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주선 여기에서는 지지 잘 받았어요 잘 받았죠 그리고서 거의 고점까지 올렸어요 여기서 여기만 해도 수익률 꽤 나옵니다 여러분들 130에서 175달러기 때문에 수익률이 꽤 나와요 그리고 꺾였는데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았어요 1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2평선을 못 들죠 60주선에 막혀버립니다 그 뒤로는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지지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죠 이게 언제죠 12월 12일 정도 되네요 거의 12-12 사태라고 이걸 불러야 되네요 이렇게 되면서 은봉이 길게 나왔고 윗고리도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결국 종가상으로 120주선을 하회해버리기 시작하자 연속 4주간 은봉이 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거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서는 미국 시장의 수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짚어드릴 때 하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 팔고 있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파동이 나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누가 사고 있을까요? 개인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미국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 애플에 대해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하락을 이끌었던 게 물가와 금리 지표였는데 그럼 2023년 미연준 FMC 언제 언제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리기로 제가 8번 1년에 8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일단 1월 말 현지 시간으로 1월 말이니까 우리는 2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발표가 또 될 거고요 그리고 3월 21일에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월만 말씀드리면 5, 6, 7 그리고 9, 10, 12월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일정 많이 나와요 2023년 FMC 일정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8번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한 번에 FMC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해나갈 것이고 고용이 추가적으로 꺾였을 때 연준이 올리는 속도들 그리고 점도표 기준으로 맞춰놨던 과연 5% 초반까지 올해 올릴 것이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 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1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용지표까지 추가적으로 같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5BP만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계속 75BP 올리다가 50BP 올리다가 25BP 베이비 스텝으로 확 떨어뜨려 버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연준의 피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위험자산 성격으로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일단 연초긴 하지만 연초의 효과는 일단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조금 나오곤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 물론 대기업과 소부장에게 분명히 기회 요인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시황과 업황이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단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두 업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4분기에 하이닉스 영업이익 적자가 1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실현의 계절이죠 그런데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요 부채 비율은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인데 두 개 다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동반이 되기 전까지는 굳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연준이 금리 안 깎아줄 거야라고 하는데 굳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자꾸 해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 고점이 한 5.1%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멘트가 더 높아질 수도 더 고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시장을 이제 우리가 금리 작기 전까지 시장 너 움직이지 마 올라가지 마 주식 종목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자꾸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불안함이 있긴 한데 아마 연준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장 상황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증시 좀 점검해 주신다면 네 한국증시가 참 여기에서는 일봉상으로 재밌었죠 이때 이제 10월부터 11월 이건 제가 지난달에도 와서 짚어드렸었죠 이게 지수가 여기 거의 이제 한 2100 초반에서 2500까지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에 간 거거든요 이때 이제 누가 샀었는지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이거 12월 것도 그때 아마 좀 짚어드렸을 거예요 초반이긴 하지만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나 그런데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1월이 됐으니까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간이 또 네 맞아요 이게 코스피를 놓고 22년 12월 1일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이죠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은 10월 11월에 했었던 행보와는 정반대 행보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2월 초반 때 그때만 반짝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매도를 안타깝지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조 4500억 이상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당연히 중심에는 전기 전자가 있었습니다 1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운송 장비 3000억 가까이 매도했어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왜 이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으로는 통신업, 건설, 운수창고, 금융업 거의 뭐 매도하지 않은 섹터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매도했어요 증권도 했고요 서비스업도 했고 오히려 매수한 거를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12월 들어와서 이제 눈에 띄는 섹터가 이 바로 유통업이죠 이건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대를 결국에는 불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그냥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 섹터 기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계 장비가 왜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등주처럼 올라가는지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팬더믹 시기를 지나고 엔더믹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이런 투자들이 선진국단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중동이라던가 아프리카단 이런 쪽에서도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들이 엄청난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국부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그들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의 네움시티처럼 650조, 700조 우리 엄청난 거대 도시 만들 거니까 니네 투자 포트폴리오 좀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계 건설 장비의 수요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기계에 대해서 이게 외국인만 매수한 게 아니죠 보시면 기관도 같이 양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팔다 보니까 당연히 12월에도 이거는 뭐 차트를 굳이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기계 쪽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통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개인만 팔았죠 왜 이렇게 수급이 나타나는지 참 저도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대다수의 그냥 일반 개미와는 다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펼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종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데 어?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네? 그럼 나도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처럼 움직여야겠다 라고 이 업종을 특정을 해 놓으시고 유통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거 전부 다 HTS 화면에 다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 이거 찾아보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는 거야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수급들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지만 이런 개인들의 매수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얘기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뭐 나머지 산 것들은 화학 조금 샀고 철강 금속 기계 기계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양매수와 기관이 매도하면서 외국인 조금 매수하는 거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놓고 보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개인들 빨간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 샀던 기관이 샀던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 했던 그런 업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